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 홈타운 아파트 14층에 156제곱미터 보유 중이시네요. 매도 가격과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2006년 12월 매수가 5억원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의 물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쉽네요. 2006년도에 매수가가 5억원인데 현 시점에 실거래가 평균가격이 5억 5천 3백입니다. 오르지를 못했네요. 7억원까지 올랐던 물건이에요. 물건이었지만 현재 매물 평균가격이 6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실거주하고 계신다고 하기도 한 18년 동안 잘 살긴 했지만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못 느낀. 2004년도,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압구정동의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20평대, 25제곱미터가 4억대, 5억대였습니다. 그거하고 4년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또 최근에 마곡지구의 2013년도에 분양했던 4억대 중반에 분양했던 게 현재 13억 찍었다라고 하는 얘기 등등을 따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속이 상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어떤 이해를 좀 하면서요. 자, 본아파트, 본아파트, 수인분당선 구성력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본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본아파트에서 구성력, 구성력이죠. 수인분당선 구성력에 일단은 지금 한 1.7km 떨어져 있고 전 상담에서 말씀드렸지만 GTX-A 노선의 용인력이, 용인력이 여기는 올 3월 달에 개통이 임박해 있습니다. 동탄에서 수석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용인력은 개통이 됩니다. 올해 착공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용인역 옆에 용인의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하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토지 보상이 70%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잘하면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나름대로의 가격이 18년 동안 안 올랐지만 주변에 지금 교통호재와 또 신도시 건설호재까지 있는 본아파트의 위치를,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95세대고요. 22년차 아파트, 145%, 11% 용적률과 건폐율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였기 때문에 본아파트는 22년차지만 향후 직접적인 호재의 사업성은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속세린 게 가격이죠. 가격이 현재 지금 2006년도에 5억 원에 매수를 했지만 현 시점에서의 실거래가 1개월 평균은 5억 5천이고요. 현재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이 평역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의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매수가 대비 상승폭이 저조했고 매도 타이밍을 실기하신 게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본아파트, 34평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21평이에요. 대지지분이 21평이에요. 지금 갖고 계시는 47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지분이 32평입니다. 워낙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주변에 말씀드렸던 대로 GTX-A 노선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동탄에 최근에 로테캐슬이 22억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변에 아직 거래는 한산하지만 그런 어떤 신국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GTX-A에 대한 개통에 대해서 호재를 지금 많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고통호재, 신도시 건설호재 있고요. 현재로서는 중대형 평수에 있어서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중대형 평수에 있어서의 수요층이 얼마만큼 튼튼하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본 물건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의 어떤 매도를 고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조금 더 늦춰서 3월달, 이번 달 말에 개통이 이루어지고요. 개통이 이루어지고 인근에 있는 플랫폼시티가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본 물건에 매도를 진행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도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